연장. 아 우리 이번에. 조종법 사주신다고. 연장님 안녕하세요. 저 외국에서 왔어요. 이게 지금 아메리카 스타일로 굉장히 유효한 스타일이에요 면창님, 되게 그랬어요 우리 면창님, 부근하시네 최고 스타일을 너무 무시한다 너 옆으로 쓰는 스타일 있잖아 그거 그 스타일인데 이거? 야 너나 나나 저희들이 갑작스러운 바다를 채마하기 위해서 갑작스러운 자존심 대결을 펼치다가 저런이 다 바다에 빠진 관계로 저는 자폭했죠 거의 우리 황제 이성기를 제외한 거의 나머지는 거의 둘이 많았군요 지금 매니저 옷이에요, 다 저는 팬티 MC먹고 입었습니다 지금 여기 입고 있는 지금 노 팬티 습니다 도심한 사람 팬티 없어요 팬티가 없어요? 팬티가 없어요? 팬티가 없어요? 팬티가 없어요? 아니, 킁킹 팬티 입었어요? 저는 이 머리에 있었어요 이 머리에 가져왔어요? 아니요, 어제 입었던 걸 다시 입었어요 어제 입었던 걸 다시 입었는데 자, 우리가 이제 오늘 환상에서 제주 제주에서도 우도 지두 청사로 이동을 합니다 여기는 우도에서 1번 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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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갑습니다 저희가 이제 제주도에서 우도로 이제 이동하고 있었는데요 여러분이 이동하실 코스는 아까 말씀하신 데가 어디죠? 지두 청사 지두 청사로 저희가 이동하고 있습니다 자, 우리 필리핀에서 오신 어디 가시죠? 통역 오신 분 어디 계시죠? 통역이 따로 안 타셨는데 어떤지 오늘 느낌이 제주도에 오신 느낌이 한국말 좀 해요 잘하시네요 야, 대단하세요 환영여행이 이번에 몇 번째시죠? 음... 3번? 3번? 3번! 3번! 3번 하세요 자, 이승기씨 노래 조규만 선배님이 다 줄 거야 아 서글픈 우리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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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? 다음 곡 잠깐만 아, 다음 곡 됐어 됐어 목이 야, 우린 그런 거 용납 안해 자, 가만히 좀 주십시오 시작 시작 엔시모 서컨 찬바람 불 때 내게 와줄래 세상이 모질게 세상이 모질게 세상이 모질게 그댈 괴롭힐 때 그댈 괴롭힐 때 그댈 괴롭힐 때 그댈 괴롭힐 때 신나게 놀자 웃자 한마타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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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까였었네 그댈 괴롭힐 그댈 괴롭힐 그댈 괴롭힐 그댈 괴롭힐 그댈 괴롭힐 오예 오 이제는 우리 시작하겠어 바로 여기 이제부터 호동기가 레벨 시작하겠어 내가 돼지를 외치면 너희들은 고기를 외쳐 You know what I'm saying 돼지 고기 돼지 고기 여기 네 여기가 지금 보시면 돌담벽이 이렇게 쌓아있지 않습니까 네 네 제주도에서는 바람이 많이 불기 때문에 예전부터 이렇게 돌담으로 담을 만들어서 알고 있어요 네 알고 있습니다 자 여주닭길은 무슨 원리로 지금 쌓는거에요? 아 예전부터 우리 조상님들이 하나씩 하나씩 옮겨서 이렇게 쌓다보니까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호동으로 주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좋습니다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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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춤 좋아요 맞춤 좋아요 맞춤지 낮에 웃긴다 했다네요 여기 밤 되면 뭐에요? 네? 아 밤 되면 저녁이지요? 왜요? 밤 되면 저녁이지요? 어 뭐 밤 되면 오면 신곡 다 줄거야 아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너 뻔 이제 그만 받고 싶어 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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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! 저기 언덕 때 올라왔다. 우리 한 번 올라왔다. 한번 달려, 한번 달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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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. 달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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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가 어차피 역가족 올라온 이상 바람이 많이 불더라도 저 정상은 가보죠? 네, 가보죠. 정상에서 정상에 가면 또 어떤 영상이 나올지 달리기 복불복 달리기 복불복 뛰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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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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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이! 신기함! 우와! 저게 다 제주도예요, 형. 저기 뭐예요, 제주도예요? 저거 헌칸, 저거. 우와. 이야. 너무 추네, 어우. 우와. 우와. 여기서만, 여기서만 일단 오프닝이 안 돼 바람도 말 보니깐. 우리가 일단 영상을 담고, 저 밑으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. 내려가야 돼요. 잠깐만, 저 밑으로 내려가, 다시 아까 그 자리로. 경치는 너무 좋은데, 내려가야 될 것 같은데요. 내려가서 오프닝을 다시 할게요. 다시 한 번 철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독님들, 저 남으셔가지고 좋은 그림을 좀 더 찍고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. 예. 양쪽에서 정말 너무 찍어주시기 바랍니다. 이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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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진 찍자. 사진 찍자. 사진 찍자. 사진 찍자. 사진 찍자. 내가 액자로 만들어줄게. 어디 있어? 지원이 형 어디 있어? 은근아. 지원이 형. 얘는 너 혼자 양지를 찾아갔을 거야, 아마. 지원이 형, 상근이 형. 빨리 와. 사진 찍자. 사진 찍자. 사진 찍자. 한 번만, 한 번만. 한 번만. 한 번만, 한 번만. 한 번만, 한 번만. 내일 아직 찍으면 안 되겠지? 아니, 이런 장면을 찍어야 돼. 이런 장면을. 내가 찍은 장면을 빨리 데려올게. 아니 형, 사진 찍자 죽겠어. 아니, 형. 이거 여름 추징이라니까, 여름으로. 와, 지가. 제주장에는 바람이 하나도 안 불지 않습니까?